나로 가득했던 셀피 난 너도 알다시피 셀피쉬 못때려인게 좋으니까 근데 일어나 흔들노냐 여름 몸매관리? 일단은 나는 군것질을 안해요. 군것질을 싫어요. 그냥 밥만 먹고 하루 2끼 그리고 간헐적 간식을 해요. 저는 첫끼를 1시간 4-5시쯤 먹고 12시에서 1시쯤 먹고 그리고 끝! 아무것도 먹지 마. 이렇게 총 2끼를 먹고 웬만하면 군것질은 하지 않기. 군것질이라며 이러고 아 정말 I'm gonna cherry se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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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